4월 24일 그게 오늘이었어. 4월 24일 3년 동안 우릴 기다린거야. 우릴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었던거야.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지마. 사장님 귀신 어딨냐? 아 맞다. 귀신 없어. 그래? 아 그냥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그럴거야. 그치? 야.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셋이 모인게 얼마만이냐. 너. 너 미국 가기 전에 그날이 마지막이었잖아. 그날 영준이 니가 현승 가기 전에 화끈하게 송돌해준다고 난리쳐놓고 니가 먼저 벌었잖아. 그래. 맞다. 그래서 소리 니가 쏘이 죽었잖아. 나? 나 죽었다고? 정말? 어.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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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나, 나 이런 데서 죽을 수 없어. 죽을 수 없어, 이씨! Hey! 폴, 뒤집자야. 을 저 라위로